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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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먹어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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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고 싶어? 알았어 그럼 같이 먹자 아냐아냐 좀 그러면 그래도 안 그래도 돼 같이 먹고 싶어? 아냐아냐 같이 안 먹고 싶으면 같이 안 먹어도 돼 눈이 같이 먹고 싶은데? 아니 근데 같이 먹기 싫지? 내가 엉덩이 만졌냐? 저 찡착해서 방금 내 엉덩이 만졌다는데 뭔 소리야? 아무 느낌 없었는데? 뭔 엉덩이로 만져?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만져봐 자 어? 진짜로? 어 진심이야? 어 진짜 만진다? 만져봐 어 진짜로? 이거 합의하여야 하는 겁니다 엉덩이 만지면 엉덩이인가? 아니 아니 니가 합의했잖아 야 영정이냐? 알았어 만져봐 아니 합의하여 합의하여 예 합의하여 만족해? 어 만족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앉아 맛있겠다 갑자기 그 토스트가 땡겨서 먹어봐 치즈랑 양배추랑 계란이랑 파랑 그리고 베이컨이랑 케찹이랑 와 수지야 이거 수지 진짜 맛있어? 이거 내꺼야 응 와 얘 좋겠다 와 아 왜이래 진짜 방금 만졌잖아 와 개쩐다 하하 와 진짜 맛있겠다 베이컨이다 케찹 좀 더 뿌려줄까? 아냐 아냐 괜찮은거 같은데 와일드의식도 안 넣었지? 응 응 좋아 고오롱 안타티카예요 으음 으음 정말 맛있다 맛있어 그냥 먹네 내 구독자 보면서 놀릴거지 응 수지 유튜브 시작했어요 커피예요 커피 하하 역시 아메리칸가 최고다 맛있는거? 맛있어? 응 맛있어 니꺼? 봐봐 똑같은데? 그냥 틀려 맛 난 설탕 조금 덜 뿌렸어 덜 뿌렸어? 응 맛있어 맛있어? 네꺼랑 똑같은가? 저 맨날 밤에 커피 먹는데? 음 다 뜨겁네? 으음 제가 마음속으로 마지막 게 있거든요 바른말 고운말을 쓰고 폭력을 좀 줄이기로 지금이 위기야 지금을 잘 넘겨야 돼 지금을 잘 넘겨야지 이 다짐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지금이 지금 엄청 힘드네요 부셔버리고 싶어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건데 베이컨도 두 조각만 넣었거든요 근데 한 입에 두 조각 다 먹었나 봐 베이컨도 없어졌어 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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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렸지 어? 손 흘리게? 조각조각 조각조각 조각 조각 그만해 초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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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라 야 헤이 어머나 초라 초라 그만하라고 알았어 으흠 오 좋은데? 오 오 좋은데? 으흠 오 아 그만하라고 아 미쳤나봐 내가 미쳤다고 여기서 내가 토스트를 먹었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장난 아니야 아 이럴 줄 알았어 미쳤지 내가 여기서 야 뭔 절벽이야 야 내가 이런거 입어서 그렇지 장난 아니거든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완전 그치 그럼 뭘 그런거야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 그럼 무거 오빠보고 3cm라고 하면 오빠 뭐라 할건데 야 난 그런거 별로 관심 없어 걔가 내꺼 본거 아니잖아 오빠 3cm야 너는 1ml 오빠는 미세먼지 너는 우주먼지 오빠는 박테리아 너는 세균 이거 봐라 절대 안져 그니까 누치하게 맞지 그냥 내가 져주한게 니 사람 져 있잖아 내가 져줄게 내가 져주는거야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니까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소진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소진 유튜브라고 치면은 소진이 영상 나오거든요 두 번째 자 보세요 두 번째 나오죠 소진 소진 여기 들어가면은 소진이 유튜브 처음 시작한거 영상 있으니까 구독 서른네명이나 있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